두 번 다시 안 나와, 이거. 네, 그렇지. 됐어, 됐어. 맥카페 한 잔 하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번 체크해볼래요, 위상? 너무 무겁다. 무겁나? 그러면 가디건은 어때? 커피 광고라고 꼭 이렇게 무겁게 가야 돼? 야. 이걸로요? 이거? 일단 이걸로 몇 번 가본 다음에 이상하면 다시 체인지. 테스트 한 번 볼게요. 반발장만 더 할게. 그런 장면 좋아하세요? 그런 거 안 부르고 얘기할게요. 네. 알았습니다. 뭐야? 아하하하. 신선하잖아. ademtra心呢 begin. 좋겠어요. 어색한 복수는... 네, 카페 한 잔 하자. 감사합니다.